2020년 전세계를 휩쓸었던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전세계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연합, 미국이 그린유딜과 함께 2050 탄소제로 또 탄소 국경세 등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등 화석연료 시장엔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세계적인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각국의 대응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후전문가들은 이제 팁핑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팁핑포인트라는 특정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더는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뜻하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이상 오를 경우 환경 복원이 불가능한 팁핑포인트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후가 팁핑포인트에 이르게 되면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기상재앙이 빈발하게 되죠. 그런데 세계기상기구 2020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벌써 1.2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팁핑포인트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재료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인류의 문명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꿔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돈줄을 지고 있는 세계적 투자사들은 투자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투자사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이런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건가 봐요. 네, 올해 10월에 이제 유럽중앙은행이죠. 기업 채권을 매입을 할 때 회사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평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3조 4천억 유로 자산 구매 프로그램 일환으로 9월 말 기준 2,360억 유로 이상의 회사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금융정책 변화로 당장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유라든가 가스, 항공업체들은 회사체 매매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트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중앙은행이 2016년 회사체 매입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중립성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즉,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회사체의 매입은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후변화를 야기시키고 악영향을 주는 기업들은 이제는 투자를 받기가 조금 어렵다, 뭐 이런 건데,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은 거의 전세계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총 5조 달러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투자사 30곳이 투자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을 유구할 것이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탄소 재료를 위한 투자자 연합은 투자 기업들에게 5년 내 탄소 배출을 16에서 29% 줄이라고 유구할 계획이라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2050년까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관행 개선을 촉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기후변화를 더 이상 먼 미래의 환경 문제가 아닌 지금의 금융투자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권 거래제, 탄소 국경세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결국 투자자들의 배당 수익과 시색 차익이 줄여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좀 규모가 큰 자산 운영사들은 벌써부터 관련 기업들에게 발을 빼고 있죠. 7조 달러 상당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롱은 올해 석탄을 통해 얻은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들의 채권과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석탄 발전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및 좌초자산 가능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 투자 규모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석탄 발전 투자 취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요. 석탄 발전 투자 금액 중 총 60조 원 가운데 민간 금융기관이 63%, 공적 금융기관이 3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석탄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민간 금융기관이 전체의 73%를 차지하며 해외 프로젝트는 전체 금액의 92%가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석탄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외국 석탄 발전에 앞으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행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기후변화를 늦추게 한 전 세계의 노력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대응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